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 보실 차량은요 니산 알티마 2.5 테크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좀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쪽 스크래치 없고요 스톤칩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범퍼 쪽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너무 좋네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17mm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쪽 쭉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뒤쪽도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12mm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역시나 넓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네요 도어 쪽 볼게요 쭉 살펴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네요 네 쪽 다 컨디션 너무 좋고요 타이언의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50, 146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요 볼루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네 쭉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있고 20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살펴볼게요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고주석 열선 시트 있네요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아주 넓고요 바닥 보시면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컵 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냉각수는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고 있는 쪽 노유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상태네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음 없고요 서스펜션 쪽 부식 없고 지금 부식이 될 상태도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 지금 부식이 될 상태도 좋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볼게요 먼저 미션 쪽이고요 쭉 살펴보시고요 여기 뚫려 있는 부분도 노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엔진 쪽도 볼게요 노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부싱들 상태도 좋고요 반대편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부싱들 상태 좋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허브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니산 아이티마 2.5 테크 모델 만나봤습니다 엔카 신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차량 역시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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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